대전 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충남과 충북은 지금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충남과 충북에서도 거의 한 20%를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울산 중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 사례는 이른바 경남권 울산 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 권역을 대구는 여러분 한 24%였죠. 아 대구는 20%였네. 그러면 이제 대구가 20%였고 대전이 20%였으면 부산도 20%면 얼추 울산도 한 20%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직관적으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는 저는 아주 즐겨 사용한 방식이 여러분 이 자료도 제야에서 한 분이 전국의 자료를 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서는 정말 민초들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직접 만져서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데 2020년 대선 자료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5에서 12%로 분포됩니다. 얼추 한 10% 조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평균값이.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얼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분포는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3. 이런 그래프를 딱 그려보게 되면 예상 조작률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20% 정도를 총 조작을 한 것 같다.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2017년도 자료를 그려보면 거의 그런 자료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울산 동구인데 여기 중국 아니고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에는 동의 개수가 13개고 투표소 숫자가 56개가 됩니다. 56개가. 그러면 56개 모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부와 같이 제주 사례입니다마는 제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울산 동구에서도 동별로 모든 투표소마다 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합계도 나오지만 동별로 합계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모두 나오는 거 아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이렇게 빼빼빼빼하게 모든 숫자가 다 나옵니다. 투표소마다 몇 명의 사전투표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레벨의 모두 다 뭡니까? 같은 조작률 적용시켜서 표를 조금씩 다 빼앗습니다.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림업이 작성이 되고 여러분 그게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서귀포시가 작성되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 제주 특별자치도 것이 이렇게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2017년 역시 20% 울산광역시에도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울산 중구입니다. 중구 동구 아니요. 중구네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울산 중구입니다.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선거인수가 중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수가 5만 3,491명입니다. 5만 3,491명 가운데서 10%를 조작을 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홍준표하고 안철수에게 각각 9%와 1%를 빼앗았습니다. 그래 총 조작값은 20%였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작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억울하게 표를 빼앗기 때문에 조작표수를 대해주게 되면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마찬가지로 빼앗긴 표를 대해주게 되면 8,870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를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32%를 득표한 겁니다. 10% 격차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20%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을 훔쳤고 2022년도 3구 대선을 훔치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냥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20%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20% 조작한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받은 17,688표라는 사전 득표수의 27%를 빼앗아간 겁니다. 엄청난 수치를 빼앗아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6%를 빼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24%를 사전투표에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겁니다. 이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을 해온 겁니다. 3구 대선에 패배했으면 그냥 우리는 노예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1번 2번 3번 수정전 사전투표수 수정전 당일투표수 수정전 득표율 차이란 것은 뭐라고 하면 수정전이란 것은 바로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득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심하게 조작이 된 상태입니다. 1번이 심하게 조작이 됐고 2번은 당일투표수니까 조작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2번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투표하고 비정상투표를 비교한 겁니다. 1번은 비정상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2번은 정상인데 여러분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조작을 한 사전투표수 42%를 얻었는데 조작을 하지 않은 당일투표수에서는 33% 얻었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8%입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론적으로 0에서 3%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를 뭡니까 표수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40, 20%가 뛴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33%를 여러분들 득표한 후보가 사전투표의 42%를 득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아마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본인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33% 얻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24%까지 9%나 뚝 떨어집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에서 그냥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표 가운데 몇 퍼센트를 빼앗았습니까? 27%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17%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16%를 얻었기 때문에 오차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엄청나게 뚜렷하게 난 겁니다. 여러분 4번, 5번, 6번에서 5번은 정상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수정 후 당일투표수, 당일 득표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수. 저는 이것을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에서 조작된 것을 수정한 겁니다. 어떻게 수정했냐? 제약고수는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쉽게 조작률을 찾아낸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하게 20%의 표를 훔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 레벨마다 20%만큼 조작한 것을 조작하지 않은 원상태, 원상복귀를 다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그 수치를 다 여러분들 합산해가지고 바로 문재인 후보의 여러분들 4번 숫자 16,918표를 도출한 겁니다. 바로 이 수치가 수정 사전 득표수 혹은 그냥 수정 득표수라 불리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2,223표를 얻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것을 투표소마다 다 여러분들 떨고 나니까 얼마를 실제로 받았습니까? 16,918표를 얻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913표를 얻었다고 공식적으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마다 20%의 조작률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얻은 게 몇 표입니까? 17,688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양산 가서 잘 살겠습니까? 저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통도사에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번과 5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1번은 여러분 비정상투표가 되는 것이고 부정투표가 되는 것이고 2번은 정상투표가 되는 거예요. 당일투표는. 4번은 여러분 정상투표입니다. 정상투표를 만들어낸 거죠. 5번이 정상투표입니다.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은 거의 일치합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이 3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32% 나온 겁니다. 0.01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러분 당일투표에 33%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것을 다 이런 떨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소위 수정사전투표수와 수정사전투표율을 구해보니까 33%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안철수부터 17%, 17% 거의 일치합니다. 세 후보가 모두 당일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률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냈다. 두 번째는 바로 4번, 5번을 비교한 것이 바로 정상적인 투표고 1번, 2번 중앙선거를 위해 발표한 소위 발표자료에는 2017년 대선 울산 중구 선거가 엄청나게 조작된 선거였다는 부분을 특히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전국에서 모두 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선에서 예상투표수를 바로 수정투표수하고 비교한 겁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기존 합계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소위 울산 중구의 모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것으로 가정하고 도출한 예상투표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초록색은 바로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률을 20%라고 보고 조작 프로그램이 20%를 조작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진단하고 투표소 레벨마다 20%씩 조작식이 생긴 것을 다 정상화시키기가 그걸 합산한 후보별 득표율이 여기 계산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일치합니다. 예상투표수 문재인 51,352표 수정투표수 문재인 51,352표 홍준표 예상투표수 52,399표 수정투표수 52,399표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 20%를 대전 동구에 울산 중구에서 적용해 가지고 승리를 낚아챘다. 울산 중구 사례가 일단은 그것은 울산광역시 전역에서 20%를 조작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정 득표수와 예상 득표수를 비교한 데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수치인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작이 없었던 수정 득표수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엄청나게 이런 조작을 해서 선거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선 사전투표 추정지를 보시게 되면 울산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를 기본으로 해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 그러니까 그동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조작이기 때문에 소위 총조작률이 한 12%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는 소위 서울시하고 경기권역에서는 12%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 대구 그리고 충남, 대전 그리고 경남 울산 광역시권에서는 대개 20%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치고는 처음부터 대단히 높은 조작률을 그렇게 감행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